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가 왜 탄생이 됐고 그리고 아두이노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아두이노가 이렇게 소형 컴퓨터가 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의 실질적으로 구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가 아두이노 키트라는 게 있어요. 운오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한 종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를 구매를 했었어야 됐어요. 이러한 보드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입출력 핀이라든지 아니면 USB 포트 리셋 그리고 여러 가지 전선 그리고 소켓 등등을 우리가 다 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제공해주는 탱크캐드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동일하게 서킷이 아니라 아두이노 보드와 동일하게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하면 동일한 현상을 여기에 나타내 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뮬레이터죠. 시뮬레이터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LED가 반짝반짝 거린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뮬레이터를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서킷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아두이노 보드를 크게 우리가 보시면 7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아두이노 보드는 우리가 먼저 아두이노 보드를 한 6, 7개 정도, 7개네요. 여기서는 그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한번 이제 직접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절체면 리셋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리셋은 말 그대로 뭡니까? 아두이노의 전원을 끊어버리고 다시 공급하는 전원을 공급하는 버튼이죠.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친다면 리부팅이 되겠죠. 그죠? 재부팅이 되는 버튼이고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로 여기에서 업로드 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업로드 됐다라는 것보다는 소스코드 인스펙션이다 라는 그러한 IT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도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소스를 짜고 여기에다가 코드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또 전문적인 용어로 인베디딩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베디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 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그리고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순서를 확인하거나 아두이노에 연결된 장치들을 전부 다 우리가 초기화를 하고자 할 때는 리셋 버튼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더라 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디지털 입출력 핀이 있죠? 아두이노에다가 이 보드에다가 다른 장치를 우리가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결을 할 때 입력과 출력을 모두 여기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입출력 모드를 어떤 모드로 결정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여기에 디지털 입출력 핀이 핀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기다가 전선을 연결하고 어떤 걸 하고 하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USB 포트는요. 컴퓨터하고 아두이노를 서로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연결하면 그렇죠 당연히 아두이노에 USB로 연결했으니까 전원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전원이 들어오면 이제 공급을 받고 또한 데이터도 주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요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한마디로 말해서 컴퓨터로 얘기하자면 CPU에요. CPU 그래서 얘는 아두이노에 두뇌 중앙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연산을 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까지 여기에서 도맡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CPU와 램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램이나 아니면 롬 같은 경우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5번에 외부 전원 소켓이 있죠. 이거는 전원 어댑터를 이제 우리가 따로 외부에서 받는 그걸 연결하는 장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섯 번째 전원 공급 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VIN, 볼티지 인이라고 해서 입력 전압 핀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라운드는 우리가 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전선이 전압이 전류가 흐르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그라운드에다가 이렇게 핀을 접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GND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라운드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배터리의 양극은 우리가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암수가 이렇게 암수라기보다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여기 뒷꼭지 부분에 살짝 들어간 이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배터리의 양극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VIP핀.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거 있죠. 그렇죠? 여기에 빈. 그렇죠? VIN 해가지고 볼티지 인이라고 하고요. 입력 전원 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 그건 이제 그라운드 핀에 여기에 GND, GND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라운드 핀에 연결을 하면 아두이노에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상적으로 5V 핀이고요. 그리고 3.3V 핀은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된 전원장치를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있죠.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맞춰서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곱 번째 뭐였죠? 아날로그 핀이다. 그렇죠? 이 아날로그 핀은 아두이노에 우리가 다른 장치를 연결하는데 위에 디지털 입출력 핀도 있었고. 그렇죠? 이거는 디지털 입출력 핀을 구하는 달리 얘는 아날로그. 아날로그의 입력 장치를 연결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졌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일단 전원 공급판, 전원 공급핀, 그리고 포트. 그렇죠? 다 많이 쓰겠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거는 우리가 직접 나중에 실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겁니다. 녹아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이런 아두이노 보드를 우리가 직접 사야 되는데 사서 책을 보고 아니면 어떠한 웹사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자를 연결하고 뭐 그리고 이제 전원을 이렇게 해서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없이도 실제 하드웨어가 없더라도 이렇게 마치 PC에서 이제 그래픽으로 그래 GUI 환경이죠. GUI 환경에서 그래픽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전선을 연결한다든가 전원을 리셋을 한다든가 포트를 연결을 한다든가 등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서킷이라는 거에요. 서킷. 그래서 서킷은 오토 데스크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두이노 시뮬레이션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드웨어는 없지만 이걸로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서 익숙해지면 이제 나중에 돈이 여러분들이 여유가 좀 생기고 그러면 이런 보드를 사서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실생활에 적용도 시킬 수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다가 잘못되면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서킷으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면 아두이노 키트 없이 보드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테스트 할 수 있고 이게 왜 에러가 다른지도 다 여기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킷을 이용하면 실제 아두이노 보드가 없어도 다양한 전자 부품을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원하는 대로 동작시키는 과정까지 가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과정을 지금 이제 이 서킷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찍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등장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걸 사서 일일이 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제가 영상을 찍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서킷이 나와줌으로써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화재경복이나 뭐 그리고 또 뭐 LED 등이나 뭐 등등 우리의 실생활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오토데스크에서 이거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서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TinkerCAD라고 있습니다. 여기 URL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계정을 생성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정을 이렇게 생성하면 우리는 개인 계정으로 생성을 할 겁니다. 개인 계정 아시겠죠? 개인 계정으로 생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아이디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구글 아이디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가입 절차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뭐 생일 입력하고 뭐 등등을 해서 일반적인 어 가입 절차를 거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 작성 하시고요. 뭐 이렇게 함호 넣어 주시고 그리고 계정이 작성이 되면 이렇게 완료라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런 화면이 뜰 때 이제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메뉴가 있죠.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3D 디자인도 있고 서킷도 있고 코드블락도 있고 학습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해야 될 게 보통 이제 서킷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시보드에 우리가 여기서 검색창이 나오거든요. 검색창이 나오면 어떠한 거를 우리가 검색을 해서 아두이노 보드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LED등이다. 그럼 LED등을 여기다 갖다 놓고 등등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지금도 보시다시피 서킷을 클릭을 했고 그죠? 여기에서 세 회로 작성을 눌러보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쭉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아이콘 배치가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회전해서 이거는 30도씩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없는 도구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해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살리려면 컨트롤 Z를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명령 취소 그리고 취소한 명령을 다시 실행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판에다가 우리가 이런 어떠한 주석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놈이다 라는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 수도 있고 그리고 보인과 숨김이라는 눈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석을 표시하거나 숨길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버튼의 모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서킷의 여러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을 열고 닫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면 얘가 동작을 한다는 것이죠. 하다가 여러분들이 중지시키고 싶으면 중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내보내기 위해서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결과물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오토캐드 안에 이제 팅크캐드 안에서 대시보드에서 여러분들이 저장도 할 수도 있고 공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일단 작업을 하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역을 가지고 와서 다시 띄우고 다시 띄우고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도구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레지스터도 있고 LED도 있고 분압기도 있고 맞죠? 콘덴서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두이노 보드도 있고요. 그것을 비롯해서 저항이라든지 LED라든지 모터 그리고 버튼 등과 같이 필요한 구성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보드에다가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깜빡깜빡 아니면 화재경보기를 만든다든지 등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잘 작동이 되면 놔두면 되고요.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하다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재배치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스크래치라는 기능도 제공을 해줘요. 블록 형태로 이렇게 쌓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신 분들은 여기에 또 코드로 나타낼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 뭐 초등학생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자적인 지식은 조금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한다든지 혹은 입문자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이거에 대해서 어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뭐 이렇게 처음 보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해보면 하다보면 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등등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 부담을 갖거나 그리고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면 문제가 아니 그냥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제가 바로 한 5분간에 걸쳐서 바로 이어서 그 뭐죠 우리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잠깐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냥 어 여기에 이렇게 저는 여기에 아두이노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싱커캐드 닷컴 대시보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싱커캐드 닷컴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닷컴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제가 로그아웃을 해 볼게요. 자 로그아웃 이렇게 했어요. 로그아웃을 하니까 요러한 화면이 여러분들도 반드시 뜰 겁니다. 뜨면 여기서 여기에서 지금 가입이든지 뭐 요렇게 누르시면 요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계정을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아이디로 바로 로그인을 하면 자기 이름이 뜰 거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사시는지 그리고 생년월일이 어떤지 등등을 뭐 예를 들어서 대충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죠. 이렇게 다음하고 그 다음에 전자메일은 저는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렇게만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하시고요. 계정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계정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저와 같은 이러한 어 곳에 어 뭐죠. 어 요렇게 제가 요렇게 됐죠. 그죠. 요렇게 시작을 눌러보면 요렇게 요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서킷을 딱 눌러보면 자 여기에 새회로 작성 이라는게 있어요. 그죠. 이걸 딱 클릭을 한번 해보면 자 시간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것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이제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코드도 있고요. 코드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여기에다가 구성요소에다가 아두이노라고 이렇게 치면 아두이노라고 치면 자 이렇게 서킷이 아두이노 보드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이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LED다. LED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니죠. 이거는 코드블록을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여하튼 뭐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INO 파일로 저장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LED는 없다. 그죠. LED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아이고 여기다가 지우고요. 여기다가 아니 LED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끌어 놓으면 돼요. 끌어 놓고 이거를 전선을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이러한 전선들이 보이지 않네요. 전선들을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뭐라구요. 좀 뭐 계정 생성하고 다음 시간 이제 다음 장부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아주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두이노에 대해서 실습을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정을 반드시 생성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어 1장 서킷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두이노가 왜 탄생했고 아두이노가 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장부터는요. 하나하나의 회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어 연결하고 사용하고 등등을 해볼 겁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어 바로 이제 2장을 준비하고 다음 2장을 강의할 준비를 하도록 하죠.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